안녕하세요 두 분의 재홍의 감상입니다 김닫! 김닫! 김 닫퐁스! 김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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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아 웃겼어 웃겼어 코가! 지난 번이랑 똑같이 어디간도 이렇게 됐니?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산풍지가 이기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아 통일성이 좋아 오케이 여기까지 인정 인정 원래 이런 캐릭터들이 아닌데 정말 열심히 해준다고 꼭 단풍 수행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방을 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었습니다 솔직히 NO COMPETITION 매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자 가방을 메고 포도타임을 한 번씩 갖도록 할까요? 아침에 같이 한쪽씩 멜 수 있나요? 앞으로는 왜 앞으로 메요? 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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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타임 여기까지 박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넌 넌